여러분 저 보세요 네 이제 다음주면 9월 모의고사죠 마지막으로 제가 한주 남은 시점에서 좀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까 지금은 솔직히 실력을 올리는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수능을 보겠다면 실력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시험 잘 보고 싶다 하면요 첫 번째로 듣기를 안 틀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듣기를 일주일 동안이라도 매일매일 매일 20문제씩 하시면은 그 17문제 있잖아요 한 회씩 하고 딕테이션까지 하면은 듣기는 안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듣기가 안 되는 친구들은 제 과외 학생 중에서 안 되는 친구들은 거의 두 달 동안 매일매일 한 친구도 있거든요 듣기가 계속 4개 5개씩 틀려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다 맞는 정도 1.5배속 해가지고 다 맞는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듣기가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은 독해 독해를 매일 20문제씩 제가 이제 풀라고 했었는데 해당 친구는 이제 매일 20문제씩 풀어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지금 문제풀이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9월 1일 전까지 매일매일 20문제씩 시간제곱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풀이와 듣기 이것만 해주시면 되고 단어를 지금 외운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딱 보이거나 하진 않아요 지금 이제 독해만 계속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업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29번 29번 문제를 풀 때는요 이제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첫 번째 주제가 중요하다고 했고 두 번째 흐름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주제는 솔직히 실력이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알아채면 좋습니다 제가 해석해 볼 테니까 주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한 그룹의 어떤 그 환경이요 위협받고 어려울 때 지금 이거 보고 얘가 마이너스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자 이럴 때 많은 멤버들 그 그룹의 많은 멤버들은요 일단 화가라인데요 당연히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들은요 원한대요 비난하기를 어떤 사람을 비난하기를 여기서 요 단어를 보고 남탓이란 단어가 생각나면 좋죠 뭔가 문제 상황에서 남탓한다 문제 상황에서 마이너스 뭔가 뭐 짜증내고 화를 낸다 이런 거까지 정리하면 되고 근데 지금 이것만 다 안다고 해서 이게 지금 화를 내는 지금 지문인가 화에 대한 지문인가 대충 봤는데 합류하다 나오고 화낸다 계속 이어지는 것 같긴 한데 감정적인 충동 이런 거 나온 것 같고 단순하게 화낸다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제까지 보고 주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whenever whenever 지난 시간에 제가 해석하는 방식 알려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whenever 주어 동사 해석 어떻게 하죠 해석 어떻게 하죠 세 분 모르면 제가 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죠 whenever 주어 동사 자 쓸게요 세 분 다 모르시면 씁니다 주어가 동사 할 때마다 빨리 적어주세요 알았어요 이거 주어 알았어요 생각나죠 그렇죠 바로 할 수 있어야 정말 아는 겁니다 네 됐죠 자 그러면은 지금 위협이 룸 하면요 서서히 다가오다 이렇게 탁 나타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위협이 다가올 때마다 심각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루머는 피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루머라는 단어는요 솔직히 말해서 이 처음 문장이랑 자리로 약간 계산을 해보면은 이쪽이거든요 이쪽이 아까 뭐죠 if절 뒤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지금 보세요 이 두 번째 문장의 앞부분도 위협이 나왔고 첫 번째 문장의 앞부분도 위협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주절은 두 개 같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첫 번째 문장의 주절에서 뭔가 루머라고 하는 게 딱 떠오르지가 않지 않습니까 루머라는 단어가 떠오르기에는 좀 비난 난 비난하는 게 루머인가 이게 거짓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잘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섣불리 이거를 체크하기보다는 이럴 때는 다음 문장까지 가가지고 다시 한번 종합해서 판단하기 좋습니다 다음 문장 가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알 수 없다죠 그쵸 자 뭐에 근거해서 지금 콤마 콤마는요 삽입된 거예요 빼셔도 돼요 일단은 뒤에를 볼게요 자 뭘 알지 못하냐면요 테러리스트가 왜 공격했는지 그리고 왜 경제가 갑자기 더 안 좋아졌는지를 알지 못한다 여기까지를 봐도 지금 루머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한 문장만 더 가볼게요 자 이 애프터메스 하면요 여파라는 뜻입니다 여파 영향으로 위기의 영향으로 수많은 추측들이 제공된다 여기 밑줄 보세요 수많은 추측들이 제공된다 혹시 이거 소문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 소문이 되면은 1번은 맞는 거예요 선생님 이때는 위협받을 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크라이시스 있잖아요 위기의 상황 있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이나 마이너스적인 상황에서 추측이 난무한다고 하는 것은 이 루머가 피할 수 없다 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번 답이 안되고 동시에 이해도 안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왜냐하면 이어지는 문장 똑같다는 가정하에 전체를 지금 같다라고 놓고 판단해야 됩니다 왜? 벗이나 하워벨이 없으니까요 이해됐습니까 저 되게 많이 읽었죠 그럼 주제를 파악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10초 드릴 테니까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10초 주제가 이제 나와야 됩니다 10 9 8 7 6 5 4 3 2 자 진우 주제가 뭐 같아요 주제가 뭐 같아요 일단은 상황은 위기 상황이죠 좋은 상황은 아니죠 위기 상황에 위기 상황에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소문이 나온다 소문 또 뭐가 나오죠 사람들이 뭔가 알 수 있다 없다 정확한 어떤 정보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오는 거죠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 됐습니까 그리고 또 남탓도 또 플러스 타면 되죠 정보가 없으니까 남탓 탐탓이 아니라 남탓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겠죠 1번 2번은 맞는 게 되면서 주제가 뽑아져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진 추측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볼까요 자 어떤 사람들에게 그러한 추측들은요 진실처럼 보인다 아마도 뭐 때문에 그들이 제공하기 때문에 적절한 아울렛 뜻이 뭐죠 뜻을 알아야 되는데 출구입니다 출구 적절한 출구를 제공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위에도 출구라는 어떤 단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맞은지 틀린지 알 수가 없어요 뒤를 봐야 됩니다 자 분노와 어떤 비난에 대한 출구 여기서 잠시만요 출구랑 한번 써보고 출구랑 같은 단어가 뒤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심각한 사건은요 제공한다 분노를 제공하고 사람들이 화가 났을 때 그들은 더욱더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루머를 루머는 아까 나왔으니까 자 어떤 루머냐면요 합리화하는 그들의 어떤 감정적 상태를 합리화하는 루머를 받아들이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위협이 생겼을 때 루머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 루머가 어떤 루머냐면요 감정적 상태를 합리화시키는 루머라고 한다는 거예요 감정적 상태가 어떤 감정적 상태였죠 기분 좋은 거였나요 행복한 거였어요 안 좋은 거 아니었나요 빡치는 거 화나는 거 남탓하는 거 근데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루머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해볼게요 지금 이게 힘드니까 자 위기 발생했어 자 화가 나 화에는 남탓이 있어 남탓이 난 다음에 그 다음 남탓을 이 감정 상태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감정 상태예요 감정 이게 감정이에요 이게 감정이기 때문에 이 화 때문에 루머가 나온다 자 그리고 루머를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이걸 화답도 안 하고 그냥 루머 받아들인다고 적어보세요 일단 됐어요 자 이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지금 저는 4번 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4번은 이제 아래 여기 있기 때문에 맞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3번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화에 대한 배출구를 제공한다라고 했거든요 화에 대한 배출구 이게 무슨 말이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위기가 왔어요 그때 사람들이 좋게 좋게 안 하고요 화를 내고 남탓을 한대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감정 같은 건데 이 감정을 이제 화가 났을 때 루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루머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죠 빡친 상태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 말과 지금 여기 보세요 적절한 배출구를 제공한다 자 화나 분노에 대한 배출구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화나가 분노가 나면요 루머가 나온대요 그럼 루머는 화나 분노의 배출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죠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건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맞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이거는 아마 헷갈릴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개념 자체가요 받아들여져야 이게 지금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 자 저스티파이가 나왔는데요 지금 감정상태를 합리화시킨다고? 음 좀 더 읽어볼게요 제가 자 그리고 또한 제가 어트리뷰트 나왔어요 제가 어트리뷰트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어트리뷰트 뜻이 뭐죠? 그렇죠 탓으로 돌린다 어트리뷰트 A to B라고 해가지고요 A를 B 탓으로 돌린다라고 했어요 A는 뭐냐면은 이러한 사건이에요 이러한 행사 사건들을요 의도적인 행동 탓으로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의도적인 행동 탓은요 천재지변 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일을 만들어내가지고 이거는 이 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괜찮은데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탓 똑같은 말이에요 남탓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어떤 루머들은요 동시에 동시에 안도시킨다 주된 감정적 충동을 안정시킨다 아 이거 정확히 배출구 말이 맞네요 이 루머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 충동을 안도시킨다라고 했잖아요 안정시킨다라고 했죠 그렇죠 빡이쳤는데요 루머가 돌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해소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안도를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리고 제공한다 설명을 제공한다 여기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잘 보시면 지금 여기에 콤마가 있어요 여기도 콤마가 있어요 오브가 있거든요 여기 투가 있어요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이렇게 묶어주셔야 돼요 여기는 세미콜론이기 때문에 뒤는 다른 문장이고 앞에 지금 콤마 콤마 사이에 전치사 투가 있고 전치사 오브가 있는데요 둘 다 설명을 꾸며줘요 이래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석이 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석해보겠습니다 자 설명을 제공하는데요 뭘 제공하냐면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제공하고 그리고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왜 그들이 그런 식으로 느끼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루머가 루머라고 하는 게요 그 루머를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제공한다고 해요 그럼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게 완화가 돼요 안 돼요? 빠개쳤는데 완화가 되죠? 음 그랬구만 그 다음에 왜 그들이 그렇게 느끼는지 아 당신들이 화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설명을 해주니까 어 내가 그랬구나 내가 그래서 지금 빠개쳤구나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럼 루머가 그 역할을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배출구 가능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이요 즉 여기 세미콜론 즉 루머는요 합리화된다라고 했어요 합리화된다 자 4번에 justify 합리화한다 맞죠 그쵸? 연결시키면은 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루머가 안도시키는 동안에 안도되는 동안에 그쵸? 루머는 합리화된다 정확히 말해 죄송합니다 요거는 요 잇은요 충동이에요 충동 아까 앞에서 감정적 충동이 있었잖아요 충동이 완화되면서 루머는 합리화된다라고 하는 게 의미상 맞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이렇게 하면은 뒤에 마지막 남았죠 요거 이제 가볼게요 지금 지울까요? 자 그리고 자 왼쪽을 묶어볼게요 어디까지 묶어드리죠? 여기까지 자 5번 같은 경우는요 5번에서 뭐 5번 앞문장 5번 뒷문장을 보고 5번을 찍으면 좋은데 그건 아니에요 주제를 알면 바로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안정될 때 사람들은 특히나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루머를 여러분 루머 언제 받아들입니까? 이때 아니에요? 우리 요거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스테이블 안정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요? 언스테이블되어 들어가야 되죠 답이죠 상황이 불안정할 때 사람들이 루머를 받아들이는 거죠 자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일단은 근거를 다시 한번 체크해드릴게요 요거 있죠? 요게 요렇게 이어지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배출구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받아들인다 루머를 받아들인다 요게 배출구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요 위기 같은 상황은 앞에 위협이 다가올 때 요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루머라고 하는 것은 요게 아까 밑줄 루머가 피할 수 없다는 거는 많은 추측들이 제공된다 여기랑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공부하실 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체크하신 분은 다음 장에 있는 이 문장 두 개 해석해주세요 다 체크 안 했어요? 체크 안 하신 분 하세요? 필기는 요것만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해석 1분 드릴게요 지우겠습니다 자 해석 1분 드릴게요 네, 저거 보세요. 자, 첫 번째 문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제가 알려드린 문법적 사항만 잘 체크해서 해석하면 문제없습니다. 제가 whenever 주어 동사 나오면 주어가 동사할 때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묶어주시고 자, all이기 때문에 체크하시고 얘도 주어 동사 해가지고 위협이 나타날 때마다 그리고 심각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라고만 해주시면 문제없습니다. 자, 소문은 피할 수 없다. 끝났고요. 자, 여기.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이 문장은 다음 주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어떤 루머는요. 동시에 안도시킨다. 자, 완화시킨다 되죠. 주된 감정적 충동을 그리고 제공한다. 지금 제공한다 나왔으니까 동사. 완화시키는 나왔으니까 동사. 동사 병렬구조죠. 그렇죠? 연결시키고 뭘 제공하냐면요. 설명을 제공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쉬워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보면요. to부터 제가 여기까지 묶으라고 했죠. over부터 여기까지 묶으라고 했죠. 이 두 개가 이렇게 수식되는 것처럼만 해석을 훈련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제공하고 그리고 왜 그들이 그렇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됐습니까? 이것만 연습해 주세요. 자, 여기에 세미코론 있죠? 즉, 즉, 루머는 합리화한다. 뭐 할 때? 이 충동이 완화되는 동안에.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30번이 오늘 해야 될 것 중에 좀 어려워요. 이때는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문제가 왜 어렵냐 봤더니 솔직히 근거가 많지가 않아요. 무슨 근거냐면 우리가 it이나 this, 명사나 이렇게 이런 근거들이 있으면 솔직히 이거니까 이거지라고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좀 어려워질 때 보면 그런 근거가 하나도 안 나와요. 내용 자체를 이해하고 이 문장 지문 전체에 어떤 내용이 언제 들어가는 게 제일 합리적인지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좀 애매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장 해석해 볼게요. 자, 문장을 잘 묶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까지 묶어야겠죠? 그리고 여기가 주절이고 주절에는 여기 be sure 같은 게 나오니까 확신하다. be certain도 되고 여기서 ensure 이런 거 되고 여기 뒤에는요. 목적어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목적어가 나와서 이게 목적어구나 해석 잘해야겠다. 느끼시면 되고 또 하나가 between이 나왔거든요. between 뒤에 뭐가 나올 수 있죠? 복수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between 뒤에 end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묶어주는 거예요. 아, 그럼 이렇게 구조가 보이면은 여기 주어동사 있고 between 묶어주고 주어동사, 목적어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을 이제 잘 정리해서 하시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발견했다면 차이를 후보자 선호도에서 뭐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광고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과 did not 뭐 하지 않은 사람이죠? 광고를 보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럼 지금 여기서는 후보자 선호에 대해서 두 사람, 두 계층의 사람들, 두 분류의 사람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광고 본 사람 두 번째는 광고 안 본 사람 이 사람들한테 뭘 하려고 하냐면요. 후보자 선호 지금 이 관련된 지금 우리가 어떤 실험 또는 이 관련된 설문조사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 하는 거죠. 그 다음 볼게요. 아무튼 이런 지금 활동을 뭔가 이런 차이를 발견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네 벌 나왔죠.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확신할 수 없냐면요. 이러한 차이 이러한 차이는 이 차이에요. 이 차이 광고를 보고 안 보고에 따라가지고 후보자의 선호가 달라지냐 안 달라지냐 이 차이 이 차이가요. 뭐 때문이다? 어 광고를 받기 때문인지 안 받기 때문인지 이거 지금 뭔가 때문이다거든요. 적어보세요. 뭔가 때문이다. 듀오2라고 하는 게 뭔가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이 차이가 광고를 받기 때문인지 안 받기 때문인지를 확신할 수 있다 없다? 확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광고를 보고 안 보고 해가지고 후보자 선호도 이 차이를 우리가 알고 싶거든요. 이거 알고 싶은데 지금 이 차이를 이걸로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이거예요. 지금 이 문장에 되게 그냥 이것만 쓰면 되거든요. 차이 모른다 쓰면 되는데 괜히 이 압류장 갖다 붙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정리하는 걸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확히 파악하는 훈련을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보면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근거가 없어요. 잇 같은 게 없고 댐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그 자체를 내용을 잘 정리해서 이런 내용이 지문 전체에 어디에 나오면 좋은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가볼게요. 자 아 이렇게 빡세요 이거 일단은 우리가 1번 2번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부터 또는 뭐 1번에 들어갈 수 있다면 3, 4, 5는 왜 안 되는지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볼게요. 자 왜 필요한지 고립시키고 통제하는 게 자 요게요 외생변수라고 합니다. 정확한 솔직히 이 뜻을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extra가요 밖에 있는 거 뭔지는 모르겠다만 밖에 있는 변수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작하다 조절하다 독립변수를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내적인 타당성 다시 해볼게요. 왜 필요한지 고립시키고 통제하는 것이 외생변수를 그리고 조절하는 것이 독립변수를 뭐하기 위해서 내적인 타당성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내적 타당성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얘가 1번이죠. 요거 1번 그렇죠? 2번은 뭐예요? 얘죠. 근데 이렇게 정리한다고 해도 우리가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외생변수 뭔데? 나 몰라. 이거 독립변수? 어릴 때 무슨 과학시간에 여러 번씩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제가 모르겠어.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단지 우리는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이게 안 나왔다. 광고 얘기는 아직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늘 필요가 없... 어차피 1번도 그쪽이 없네요. 더 읽어볼게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고려해라. 연구를, 영향을 TV 광고 투표 선호도에 미치는 TV 광고에 대한 연구를 고려해라. 지금 이제 고려에 대한 시작이에요. 1번부터 후보가 쫙 되겠죠. 자 이제 한번 볼게요. 1번 뒤에. 자 가정해라. 너가 이 관심이 없다는 것을 영향해 교육과 어떤 종교와 부모의 어떤 정치적 선호도와 다른 다른 독립변수의 어떤 그 투표 선택에 자 1번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건요. 차이가 없다. 차이가 뭐 없다는 걸 말할 수 없다. 이거에 대한 어떤 실험에 대한 결과물 같은 거거든요. 광고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 우리 알 수 없다라고 확정 지은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가정은 우리가 지금 실험을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1번 들어가면 될까요? 안될까요? 안되는 거예요. 실험이 진행도 안됐어요. 이건 결과예요. 됐습니까? 자 1번 안되고 1번 볼게요. 자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모든 것은요. 뭐뭐인지 아닌지다. 자 TV 광고를 보는 것이 이 어떤 투표 선호도를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다. 지금 이거 실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TV 광고를 보고 안 보고에 따라가지고 투표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는 연구 목적에 대한 여기는 알 수 없다라고 한 거고 확정이 된 거고 여기 연구 목적 그리고 결과적으로 알 수 없다가 된 거예요. 1번 2번 아니죠. 다음이에요. 여기를 봐야 돼요. 자 여기를 볼 건데요. 지금 여기를 좀 더 해석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인스테드가 있어요. 여기도 인스테드가 있어요. 인스테드의 특성을 제가 지난 시간에 정리해드렸거든요. 혹시 기억하세요? 대신 그렇죠. 해석은 잘했어요. 근데 제가 이 인스테드가 나왔을 때 이 인스테드의 특징을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다 아시는 분 있나요? 네. 부정어가 앞에 있어요. 여러분 정리하고 갈게요. 인스테드가 대신해라고 했고 동의하는 레덜이 있어요. 이런 게 나왔을 때 이게 지금 다 부사로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근데 이게 나왔을 때 아까 1번 앞에 부정어가 있어요. 부정어 여기 적을게요. 앞에 부정어 제가 부정어가 not이 나와도 되지만 not이 안 나오고 deny같이 부정적 의미를 가진 것도 나올 수 있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지금 이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요. 맥락상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죠. 그쵸? 앞뒤 맥락 같다. 정확히 말하면요. 함의가 같다는 거예요. 숨겨진 주제 의미가 같다는 거지 단어가 같다고 안 그랬어요. 그리고 단어 같은 게 세 번째 앞뒤에 단어 있잖아요. 소재는 다를 수도 있어요. 다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적었고요. 앞뒤 소재 다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일단 적어보세요. 이거는 자주 적을수록 좋아요. 자 볼게요. 나는 빵을 좋아하지 않는다. 대신에 밥을 좋아한다. 나는 계속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근데 빵을 좋아하지 않았으면 그 다음에 좋아하는 밥이 나와야 되는 거지 빵이 또 나올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어가 바뀔 수 있다. 3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싸움을 좋아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게임을 좋아한다. 나는 똑같이 나왔죠. 하지만 싸움 빠지고 게임 들어갔죠. 이해됐죠? 이 의미에서 3번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이해됐습니까? 잘 보세요. 그럼 만약에 지금 우리는 여기부터 봐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 인스테드가 있다는 거는 여기랑 여기랑 단어는 다르지만 맥락은 같아야 한다는 것이고 지금 여기 인스테드라고 하는 거는 이 앞에랑 뒤에랑 단어는 다를 수 있지만 맥락은 같아야 한다는 거죠.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움이 틀립니다. 틀려야 돼요. 이거를 극복을 해내야 돼요. 잘 보세요.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쉬운 방법은요. 부정어를 찾는 거예요. 잘 보세요. 4번 여기 인스테드 있잖아요. 3번에 부정어 있어요? 없어요? 잘 보세요. 부정어 있어요? 없어요? 네. 여기 있어요. 자 5번에 인스테드 있죠? 4번에 부정어 있어요? 없어요? 보통 주절에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부정어가 보이긴 해. 하지만 실제 주절에 동사에 부정어가 있어야 돼요. 주절에 동사에 부정어가 있어야 돼요. 주절에 동사 어디 있어요? 이거 아닙니까? 부정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렇죠? 또는 부정어 아니더라도 뭐 false deny 이런 부정적 의미를 가진 단어가 보여야 되는 게 있어요? 네. 여기는 이 후라 후라 광고 본 사람 안 본 사람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낫은 이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한 낫이지 실제 주절에서 이거 아니다 라고 말하기 위한 낫이 아닙니다. 여기에 낫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캐치해가지고 찍으신 분도 계세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려워져요. 시험 보는 순간에 낫이 보이는데 지금 이거를 해석해가지고 낫이 있네 이렇게 하는 건 말도 안 되게 어려워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걸로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보류하고 우리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집중도 있게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지만 이거 이외에 제가 원하는 방법은요. 지금 이 앞문장과 지금 주어진 문장이 같은 음인지 아닌지 그리고 4번 문장과 3번 문장이 같은 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한테 한번 던져볼 테니까 생각해보세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제가 한번 설명해볼게요. 3번 4번 해석을 할 거니까요. 정리를 제가 해볼게요. 이거 일단 폐기하셨죠? 폐기하셨죠? 지울게요. 네. 지울게요. 자 가볼게요 이제. 자 이제 지금 자 가정해보자. 가정해봐라. 우리가 조작하지 않았다고 조작하지 않았다. 누가 TV 광고를 봤는지 누가 안 봤는지 자 누가 받 누가 안 받 조작했대요? 안 했대요? 조작했대요? 지금 이 문장의 3번이에요. 4번 뒤에 뭔지 한번 볼게요. 가정해봐라. 대신에 가정해봐라. 우리는 단순히 찾았다. 몇몇 개인들을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물었다. 그들에게 그들이 선호하는 후보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차를 빼라 그래가지고요. 잠시만요. 사уч하지 않게 shroud Without 저는 우리